네 여러분 2018년 설날 당일이에요 와우 설날 당일이구요 그래서 올해는 뭐 개 그래서 오늘의 방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 개 해놨구요 음 근데 내가 최근에 강아지사진 안 찍어놔가지고 강아지사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죠 있으려나 강아지사진 좀 좀 찾아보고 갈게요 어... 강아지사진이 어디갔니? 음 음... 내가 강아지사진들이 좀 있는데 언제 내가 한번 내가 내가 찍어놨을텐데 어디갔는지 안보이네 음 어디갔는지는 안보이지만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가 됐구요 일단 사진을 쭉 한번 확대를 해보여요 음... 음... 걔 사진좀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내가 음... 이게... 방송을 딜레이 시키자는게 아니구요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로 음... 음... 지금 내가 걔를 데리고 오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냥 내가 음... 잠깐만 칼국수집을 내가 예전에 간적 있었나? 아... 아... 그때였구나 음... 나... 주황산 갔을때였구나 음... 음... 어... 사진이 이거밖에 없네 음... 얘밖에 없네 이런 일단은 째로 예약은 할건데 다른거 더 잘나온 강아지 사진 있으면 뭐 그걸로 가겠지만요 딱히 그게 없네요 음... 현재까지 딱히 없는걸로 봐서는 그냥... 짜사진으로 올라가야될 듯싶어요 제가 음... 아니면 뭐 방법이 없는건 아닌데 음... 쟤밖에 없다 음... 얘로 갈께요 어... 사진이 이거 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음... 에밀... 얘밖에 없어서 그냥 일단은 얘로 갈께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개사진으로 어그로를 끌어보자 이거는 뭐 쓸만한게 없고 왜 일로가니? 어우 입가심은 이제야예요 제가 바닐라 초코아몬드 나뚜 아이스크림이구요 자 이제 올해는 정말 이 개의 해인데 잠 몰라 내가 오랜만에 이제 토크를 켜니까 진짜 약간 그 암호말 대잔치가 음 굉장히 그 애매하네요 암호말 대잔치로 켜기가 굉장히 애매한 이게 여기 바닐라 초코.. 바닐라 초코아몬드거든요 이거 나뚜루 근데 이거 바닐라 초코아몬드인데 그래서 지금 엄청 퍼먹고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바닐라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깨끗하게 그냥 바닐라였으면 몰라 하겐다제에 바닐라가 있었나 글쎄 기본 바닐라였으면 굉장히 뭔가 깔끔하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트로 꺼놓은 거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요거트로 꺼놓았으면요 내가 그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다 먹어 음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요 사이즈 음 적당하게 요 사이즈로 그냥 좀 이제 제가 벽이 뭐가 묻어있으니까 사실 뭐가 좀 걸리긴 하는데 음 식사 후에 이제 입가심을 한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아까 올림픽 경기를 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갑자기 손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느라 그래서 급작스럽게 올림픽 중계는 쉬게 됐어요 그러고 음 음 일단 지금은 오늘 방송 초반에 그냥 입 좀 풀다가 입 좀 풀고 입 좀 풀고 입 털면서 약간 좀 입 좀 풀고 그냥 어차피 오늘 명절이니까 그냥 그 그 흔히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서 하면 음 모임을 하는 놀이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른들은 요즘은 잘 안하는데 어른들 막 몇 년 전 선날까지만 해도 몇 년 전 명절까지만 해도 어른들은 꼭 모이면 고스톱 쳤어요 어 흠 그런것처럼 꼭 이제 모이면 뭐 뭐 그 같이 노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 음 뭐 게임을 뭐 같이 한다든지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모바일 게임이 발전해가지고 게임도 같이 안해요 게임도 그냥 개인이에요 음 개인 혼자서 하는 게임 그런게 굉장히 많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친척집이 컴퓨터 사양이 더 좋고 막 배틀그라운드가 깔려있다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막 집에 가기 싫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저는 저는 지금 이게 방송하는 PC 사양이 오오 매니저 어서 와요 PC 사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여가지고 당연히 배틀그라운드는 못 갈구요 그리고 일단은 그런 종류 슈팅게임이라고 하죠 그 FPS게임 그런 느낌을 내가 못해요 아 그래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음 방제를 해서 새해 복 개 많이 받으시게로 써놨는데 어 개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설날 때 사람들 모이면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막 모바일 게임 막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이번 명절에 단소리요 하 하 친가쪽은 솔직히 그러려니 해요 그 친가쪽은요 사실 그 일단은 사촌누나도 결혼을 되게 늦게 했구요 지금 사촌누나가 나하고 다섯살 차이거든요 근데 임신을 이제 했어 사촌누나가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친가쪽은 좀 나요 그 동생이 먼저 간다고 하는데 근데 음 사실 걱정되는건 외갓집쪽이야 그 오늘하고 내일을 내가 외갓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켠거에요 그 올림픽 중계를 갑자기 쉬었는데 그 집에 고모가 와가지고 그래서 올림픽경기를 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1박 2일을 집을 비우니까 그 방송을 켠건데 그래서 오늘 외갓집간데 사실 외갓집이 좀 보수적인 집안이거든 외갓집이 약간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나한테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음 외갓집은 뭔가 좀 시끄러워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사실 그래요 내가 음 굉장히 임혜해요 지금 상황이 요즘 내가 올리는 사진들 보면 알겠지만 Because 그거 저장이야? 아니 내가 저장해놔요 하니까 또 뭘 저장해 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깐 젊었을 때 해놔야 하니까 내가 혹시 생각해보니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굳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 인공적인 방법보다는 정말 한 여자사람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자연적인 과정에 의한 탄생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죠 어쨌든 그런 생각들 있구요 잠깐만 아이스커피믹스 얼마 안남았다 아 맞아 그 부부들 중에서 되게 그 오래도록 안생기면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는데 당장은 아기 가지기 힘들 때 당장 아기 가지기 힘든 상황일 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은 근데 사실 그 남자는 저장을 안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으로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대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고 이제 근데 여자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친척 누나가 내가 사촌 누나가 이제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나하고 다섯 살 찬데 30대 후반이잖아 이제 만으로는 만으로는 조금 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의학적으로 그 여자가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약간 그 끈 끝부분에 있었대요 약간 말미에 있었대요 그 호르몬 그 하여간 뭐 산물과에서 검사를 해봤나봐 근데 그래가지고 음 하여간 그래서 약간 좀 그랬는데 어쨌든 남자가 문제가 있으면 글쎄요 내가 문제가 있을까 어 나 문제가 있을까요 어쨌든 뭔가 지금 얘깃거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 나는 일단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일단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하 그 이 얘기를 남자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 좀 걱정되겠는데 그 걱정되긴 한데 일단은 나는 나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친척 누나 사촌 누나가 이제사 임신을 하면서 하마터면 문제가 생길 뻔했다 물론 이제 여자 쪽에서 문제가 생길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놓으라고 어 근데 나도 요즘 상황이 되게 그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제수씨 될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 지난주에 처음으로 사진을 봤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동생이 동생 폰에 여친 사진이 없는 거야 이거 뭐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수씨의 그 카톡 사진을 본 거예요 카톡 사진은 막 이리저리 돌려보니까 둘이 커플 사진이 있네 어 커플 사진이 있고 그리고 조금 잘나온 듯한 사진이 있어 그래서 봤는데 음 좀 이쁘긴 해요 이쁘긴 한데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왜냐면 그렇잖아 이쁜데 내 스타일이면 내가 위험할 수가 있잖아 다행스러운 게 내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행이고요 아 검사도 해봐야 되자는 거라고 근데 나도 좀 되게 애매한 게요 음 내가 작년 여름부터 그 내가 작년 여름부터 그 되게 한 6년만에 연락이 다시 닿아가지고 그 가끔씩 만나는 사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사귀는 관계는 아니에요 사귀는 관계는 아닌데 만나서 하는 게 뭐냐면 뭐 걔가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막 그런 그런 맛집들을 검색을 때려 걔가 검색을 때려서 나한테 카톡을 보내 그래서 오빠 이거 먹을래? 이거 먹으러 갈래? 하고 막 카톡을 보내는 거야 자기 퇴근할 때 가자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뭐냐 가끔 내가 그 이제 유적지 가서 막 사진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적지 가서 내가 방송하는 경우는 내가 혼자 가는 경우인 거고요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따로 올리면요 그러면 누군가랑 같이 간 거거든 근데 내가 1월에 걔하고 같이 안동을 갔어요 그 겁나게 추운 날짜에 그 안동을 갔었는데 낙동과 꼬공 얼어붙은 날에 안동 하일마을을 찍고 왔는데 스킨십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막 그 뭔가 이제 의리관계로 이렇게 그 주먹 크로스하는 거 있잖아 주먹을 크로스한 정도나 아니면 막 그냥 서로 어깨 토닥토닥 그 정도까지밖에 안 해요 어 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사귀는 관계는 아니야 근데 둘이서 다니는 코스만 보면 데이트 코스야 뭔지 알죠 어 분명 데이트 코스를 다니고 있는데 사귀는 건 아니야 그런 용어 있잖아요 그 데이트메이트라고 들어왔죠 그 데이트하는데 친구야 그런 관계 한 살 차거든요 한 살 차라 진짜 거의 무슨 의남매 수준으로 지태님이 확 다가가와요 아 근데 가끔씩 뭔가 선을 긋는 듯한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사진을 뭐로 보여줄 건데 지금 요 위에는 내가 이제 강아지 사진 올려놓은 거고 그 내가 사진 하나 더 찾아서 보여줄게요 아 이게 로딩이 참 느린데 빨리 이번에 골든벨 우승해가지고 PC 좋은 걸로 좀 업그레이드 좀 해야지 안되겠다 진짜 그 어떻게 꾸역꾸역 그 잠깐만 어 이 사진부터 일단 올라가 볼게요 강아지 사진 잠깐 좀 뺄게 이게 로딩이 오래 걸려가지고 자 여기 사진이 뭔가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얼굴 사진을 찍어본 적은 없어요 내 폰으로 얼굴 사진을 찍어본 적은 없어서 여기에 보면 커피가 두 잔이죠 커피가 두 잔이고 음 음 여기서 이제 아 사진 로딩이 왜 이리 오래 걸리니 음 이게 cpu가 딸려서 그렇거든요 자 두 번째 각도 자 살짝 보이지 않아요 음 딱 옷 입은 거 보이죠 아 참고로 겨울에 찍은 거니까 당연히 그 뭔가 꽉 달라붙는 옷은 안 입었겠지 음 그렇구요 아 지금 세 번째 사진 열어야 되는데 지금 내 내 보조배터리를 내 보조배터리를 딱 그 내 보조배터리 끼고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건데 머리카락 긴 거 보이죠 예 그래서 내가 SNS에 사진 올릴 때는 그냥 일일 매니저라고 해놨는데 그날만 매니저 참고로 커피는 각자 샀구요 여기 보이는 그 뭐냐 토스트 위에 그 크림치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생딸기가 있어요 생딸기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이거를 얘가 샀거든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오빠 동생이 쏘는 거야 많이 먹어 이런 거야 성 긋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래요 뭔가 이게 그 뭐냐 내가 뭐 여자 없어서 외롭다 그런 건 아닌데 여친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의남매 혹은 대매 약간 그런 사이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자주는 못 봐요 왜냐면 얘도 직장인이고 둘이서 서로 사는 집도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는 못 봐 더군다나 걔는 그 걔는 이제 출퇴근 출퇴근 거리도 좀 길어요 그러니까 걔가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닌데 출퇴근을 강남으로 해 그래서 그래서 가끔 강남에서 만나서 먹는 적도 있고요 뭐 다른 데도 가서 먹고 그러는데 평일에 만나면 멀리 못 가요 평일에 만나면 멀리 못 가고 그 좀 멀리 가려면 휴일에 나가야 돼 좀 멀리 나가려면 휴일에 나가야 되고 그 평일에 기껏 멀리 나가는 정도가 분당 걔는 이제 강남에서 출퇴근하니까 저녁에 분당은 가죠 저녁에 분당 정도는 갈 수 있고요 근데 걔가 좀 뭔가 자기가 뭐 먹으러 가고 싶고 어디를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혼자 가기엔 약간 좀 어려운 데 있잖아 혼자 가기엔 좀 거시기한데 그런 데를 걔가 먼저 다 찾아오는 거야 리스트를 쫙 얘가 작성을 해와요 얘가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해와가지고 나보고 추천을 해주는 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안동에서 간 거를 내가 촬영을 해서 그 물론 걔는 안 나와요 그 원본에는 걔가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잘랐어 서울은 스쿠터가 답이 아니냐고요 글쎄요 내가 그 이종 소형 면허가 없어요 이종 소형 면허가 없어가지고 둘 다 그 스쿠터를 둘이서 뭔가 편하게 타고 다니는 수만 그런 게 없어 아니 그 서울은요 스쿠터가 답이 아니에요 서울은요 오히려 스쿠터가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 요즘 그런 도로들 있잖아요 그 뭐냐 자전거 전용 차로는 있잖아요 그 자전거 전용 차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보도 보도 쪽으로 자전거 전용 차로가 껴서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제 자동차 차로의 제일 끝차로 끝차로가 그 자전거하고 함께 사용하는 차로로 해놓는데 그런 경우는 자전거 우선 차로예요 자전거 우선 차로 근데 이 자전거 차로를 스쿠터가 못 들어가요 그 서울에 그 각종 공원들 있잖아요 자전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스쿠터는 못 들어가요 그 전동 킥보드 이런 것도 못 들어가요 어 그 다큐 달린 거 자전거 같은 거는 되는데 전동은 안 돼요 그 수동은 들어갈 수 있는데 전동은 안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약간 요즘 그 하이브리드 자전거 있잖아요 그 그니까 전동 스쿠터는 안 되는데 되게 웃긴 거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된다 왜냐면 그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자전거예요 자전거고 그 하이브리드가 어떤 의미냐면 그 페달을 밟으면서 그 에너지를 축적을 해놔요 에너지를 축적을 해놓다가 그 내리막에서는 당연히 그 에너지 안 쓰겠죠 이제 오르막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그 페달의 속도가 느려질 때 그때 좀 약간 힘을 받아서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하이브리드예요 아니면 이제 그 평지 길이 엄청나게 길 경우 하여간 하여간 뭐 그런 관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음 모르겠어 집 그 자전거끼리 별로 없는 그 지방의 국도들 있잖아요 지방 국도들은 스쿠터 타고 다니면 되는데 솔직히 서울은 이제 차라리 스쿠터보다 자전거가 나요 자전거 자전거가 더 우대받는 차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비싸고 그 이제 좀 뭐냐 장거리 주행에 편한 자전거는 그 사당용 또는 사당용 또는 그 경기용 자전거가 장거리엔 편하죠 그래서 보통 자전거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요 보통은 사당용으로 가요 MTB 음 그러니까 그 전기자전거가 그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여서 그 오토바이처럼 그 모터로 가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처럼 그 엔진 켜고 가는게 아니고 페달을 밟아야지 엔진에 힘이 들어가는거에요 서울 동서로 갈 때 아니지 스쿠터는 올림픽대로를 못 타죠 스쿠터가 올림픽대로를 못 타요 강병북로하고 올림픽대로 자동차 저용도로는 스쿠터 당연히 진입 금지지 근데 그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스쿠터는 못 들어가지만 자전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뭐냐 한강쪽 동네에서 한강쪽 동네를 갈 때는요 조금 거리가 길더라도 한강쪽으로 가는게 편해요 거리가 조금 길지는 몰라도 일단은 신호등을 안받잖아요 신호등을 안받으니까 안 멈추고 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면 돼요 중간중간에 화장실 있으니까 화장실이나 뭐 편의점 있고 뭐 그런 데서 이제 잠깐 쉬면 되니까 휴게소처럼 자전거는 솔직히 졸음이 올 틈이 없죠 진짜 몰라 그 슬램덩크의 서태웅처럼 그 자전거 타다가 졸 수도 있어요 자전거 타다가 졸 수도 있는데 음 어쨌든 하여간 지금 지금 이 얘기는 어디서 왔냐면 그 매니저가 안부인사하러 왔는데 동생이 나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지태님 이번에 좀 힘들겠다고 이번 명절에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좀 그 야니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저장 저장 뭐 이를 해놓으라는 거야 그 은행에다 저장해놓으라는 거예요 그 뭐냐 그 이제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거를 좀 씨를 좀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래 그래서 어차피 검사도 해야되니까 그래서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나는 건강하잖아요 아직까지 나는 남자로서는 건강해요 그래서 진짜 여자 사람하고 자연적 자연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애가 생기고 싶지 어 아직까지는 예 나는 건강하다는 거 어 아직까지는 건강한데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가 뭐냐 그 사귀는 거는 아닌데 데이트를 하는 사이는 있다 약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더니 그래서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막 어디 유적지 가고 뭐 먹으러 가고 음 그러면서 그냥 그 분명히 뭔가 하는 거는 하는 하는 행위들은 데이트인데 사귀는 게 아니야 약간 그런 거 그래서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는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 당장 내가 뭐 결혼이 급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급하기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결혼하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여자가 없어서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현재 내 상태는 그 뭐 여친이 없다고 외롭고 막 응 막 내가 밤마다 응 밤마다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응 혼자서 위로를 하는 뭐 그런 짓은 하진 않는데 힘만 빠져요 혼자서 위로하면 그 체력 체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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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돼서 안 되고 혼자 혼자서 뭐 위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어 그렇다고 여친이 있는 건 아니야 외로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뭔가 그렇다고 내가 응 그 신체적인 외로움을 해소할 파트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원래 요즘은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 파트너가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가끔 고민상담 이런 걸 올리죠 그 파트너하고 생수를 하는데 그 생수를 하고 나면 감흥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불쌍하죠 왜 감흥이 없을까 너무 물리적인 것만 해서 좀 뭔가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잖아 좀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지 음 그게 없으면 사실 에 많이 어렵죠 오피가 하는 거랑 다른 게 없다고요 오피 오피가 뭐죠 내가 아는 오피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숫자 오하고 알파벳 피를 써가지고 응 그 오피 오피 그 오인용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귀면서 이색적인 장소에서도 생수를 그 근데 사실 그래 내가 그 어쨌든 내가 뭐 생수가 그렇게 내가 생수를 그렇게 갈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참 이게 생수를 갈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그니까 외롭진 않아 외롭진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약간 그 남녀 사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데이트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 사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솔직히 좀 어 그냥 지금 상황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아 많이 하면 수명이 준다고 아 근데 그러면요 태조 왕건하고 태조 왕건하고 세종대왕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태조 왕건은 아들만 25명 세종대왕이고 그 세종대왕은 그 18남 4년을 뒀거든요 아 물론 이제 그 후궁들이 좀 많아서 그게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삼국지 시대를 끝냄 그 사마염 있잖아요 서진의 무제 서진의 무제가 이름이 사마염 인데 사마염 후궁이 1만 명이었어요 하루에도 후궁을 몇 명씩은 만나고 다니는 거야 영조가 몇 명이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영조가요 내가 알기로 사도 세자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선 말기의 왕들의 계보는요 영조의 직계 후손들로 내려오거든요 영조의 직계 후손들로 내려와서 아 사도 세자의 둘째 아들이 정조이고요 그리고 그 저기 첫째 아들 쪽이 그 철종 쪽이고 그리고 셋째 아들 쪽이 흥선대원 군하고 고종 이에요 하니깐 그렇게 계보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사도 세자 쪽으로부터 계보가 내려와요 하니깐 영조도 근데 아마 몇 명 될 거야 영조도 몇 명 되고요 그렇게 이제 후궁이 많고 자녀가 많은 이유가요 여인천하도 있잖아 중종 그 이유가 그거 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너무 이제 그 정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필요한데 솔직히 그 조선시대에 그 선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기껏 해봤자 활 쏘는 거예요 사냥하러 나가는 거예요 선비들이 무예를 익히는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 때문이에요 그 막 격구 말타고 말타고 막대기 잡고 그 구기종목 하는 격구라고 스포츠가 있고요 그 수박 수박히라고 뭐 태권도 같이 그렇게 무술하는 스포츠가 있고요 하여 스포츠가 다 있었어 근데 그 시대의 스포츠는요 그 선비들도 하는 스포츠 예 네 베이비니 어서오세요 그래서 선비들도 그렇게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어떤 주제요 그 사실 지금 오늘은 난 그 생각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있다가 이제 외갓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은 공부 얘기는 따로 안 할 건데 네 그래서 한 약간 그냥 프리토킹 하다가 조금 한 시간 정도 토킹을 하다가 그거 하려고요 그 뭐냐 게임이나 좀 하다가 자려고 좀 토킹 좀 더 하다가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조선시대 왕들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게요 기껏해야 활 쏘고 사냥하고 뭐 그 그런 여러가지를 하는 것도 모잘라서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거예요 아 졸다가 잠깐 잤어요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후궁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푼 거죠 근데 스트레스를 막 술 마시고 어 어 막 자기야 나 힘들어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스트레스를 푼 게 아니고요 그 뭔가 이게 조선시대 왕들은 뭔가 이제 그 제한된 공간에서 살잖아요 어 4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 제한된 공간에 그 살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야 이 답답한 거를요 여자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이 많은 거고 자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요 권력이 강한 왕들이 후궁이 많아요 아 그쵸 어머님한테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치 오늘 명절이니까 좀 집에서 멀어요 거기가 음 후궁들 몸매 좋은 애만 빼가지 않았어요 그냥 느낌이 오면 성적 매력이 오면 아니면 그냥 후궁이 그냥 그 궁 안에 있는 궁녀들만 봐도요 그냥 오늘은 너가 곱구나 하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서 승은을 입히는 거야 그래서 그 승은을 입은 그 뭐냐 궁녀는 특별상궁이 되고 거기서 임신을 하면 후궁에 봉해지는 거예요 아 버스 타고 15분에서 20분 궁녀만 봐도 쓰는 거라고 참 아 가까 아니 내가 그 내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저기 여수공항 쪽에 있거든요 지금 하면서 생각해보면 골밭 빵디 음 그거래요 그 뭐냐 이게 인터넷에 그런게 있었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1순위가 여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내가요 얼굴이 아니래요 그 얼굴이 아니고요 1순위는 허리하고 엉덩이 라인이래 그 S라인인가 그거를 먼저 본대요 그거를 먼저 보고 네 태성쌤 태성쌤 어서 봐요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얼굴이래요 의외로 의외로 그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승가를 1순위로 보질 않는데요 미드를 먼저 보지 않았다 사실 나도 근데 나는 진짜 외모를 먼저 보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까 그 이제 사귀지는 않는데 데이트를 하는 사이는 있다 그랬잖아 그 사람 보면 그 못생긴 건 아니다 못생긴 건 아닌데 막 이제 여자 사람들 쫙 여러 사람 있고 그러면 군계일악으로 이쁘고 그러진 않아 솔직히 네 근데 그냥 좀 만나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하면서 뭔가 흐름이 맞는 거지 그래서 만나는 사이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 외모만 보고 결혼하기는 힘들 거야 사람들이 왜냐면 서로 맞춰가다 보면 얼굴이 이쁘면 그래도 뭐냐 이쁜 얼굴 보면서 사는 걸로 조금 그래도 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완벽할 순 없어요 사람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 그냥 어느 한쪽이 매력점이 있으면 그냥 그 매력 보고 사는 거지 응 그냥 매력 한쪽이 매력이 있으면 그냥 그 매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치 그 뭐냐 이제 그 외모로 끌리는 거는 얼마 안 지나면 진리죠 결혼에는 이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그 이제 매니저가 내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거든요 여름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약간 되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친가 쪽은 친가 쪽은 괜찮아 솔직히 친가 쪽은 괜찮은데 외갓집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오늘 외갓집 가거든요 참 이 안 막히면 외갓집까지 한 4시간이면 가거든요 그 구례니까 전라남도 전라남도 구례군이 외갓집이고 친가 쪽은 이제 여수 쪽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둘 다 없으니까 제사 때만 큰 집은 제사 때만 가고 네 그 지리산 있는 그 구례 구례 화엄사 나들목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이 구례 화엄사예요 그렇고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좀 음 뭔가 그 그러니까 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외갓집을 가면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부탁할게요 그 이제 외갓집을 가면요 이제 외할아버지부터 일단 보수적이야 외할아버지가 그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 외삼촌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있거든요 이모는 내가 고3때 돌아갔고 하여 그랬는데 그 외삼 외삼촌들이요 외삼촌 삼형제가요 그 첫째 외삼촌하고 셋째 외삼촌이 둘 다 딸만 둘씩이에요 둘 다 딸만 둘씩이고 둘째 외삼촌은 결혼을 안했어 그렇다 보니까 그 대를 못 잇는거에 대한 뭔가 그런 집착이 있어 대를 못 잇는거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 하여간 그렇다보니까 이제 그 뭐냐 친손 친손주 외손주 이런거 다 합하면 내가 첫번째 남자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고씨 집안이 아니고 내가 김씨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외갓집 쪽 대를 잇는건 상관이 없거든요 저장하라고 아니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40대에도 40대에도 애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저장할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40살 이후에 당장 애객이 없을때는 만일을 위해서 저장을 해놓을거 같아 40대 한 중후반쯤에 나올거 같으면 근데 그 30대쯤에 나올거 같으면 30대까지는 일단은 저장을 안하려고 설마 내가 30대 때 시가 없어지긴 하겠어요 어 왜냐면 나 담배도 안피는데 내가 솔직히 그거야 그 씨를 없앨만한 그런 유발행위를 하진 않거든요 난 나는 시명이 아니거든 어 나는 정말 그 정상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나는 확실한건 남자로서는 건강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그 뭐냐 그 뭐냐 뭐냐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배출은 해요 물론 그 배출된거에 그 그 안에 씨가 있는지 없는 씨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 안에서 내 자식들이 그 내 자식들이 그 운동성이 좋은지 모양은 모양은 괜찮은지 그게 이게 운동성은 솔직히 모르겠고 모양이 안 좋으면요 그 뭐냐 엄마 쪽 그거하고 결합을 잘 못한대요 그리고 결합을 하더라도 기형아가 나올 수도 있어 상하이조랑 붙어볼거냐고 글쎄요 나는 내가 총 맞을 일을 안하니까 어 하여간 그래서 몰라 만약에 진짜 기형아가 나오게 되면 나도 내가 내 맘이 아프겠지 음 일단은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당사자가 되면 하니까 약간 그런거 같아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을 해요 배우자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배우자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기형아래 그럼 되게 뭔가 하늘이 묻어질거 같긴 하겠죠 아마 나보다 이제 임신을 한 배우자가 더 힘들거에요 마음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거야 근데 음 물론은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살아서 태어나면 살려서 길러야죠 근데 사실 이게 뭔가 뱃속에서 기형이 있으면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막 정말 정상적으로 진통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애가 죽어있어 막 죽은애를 낳을 수도 있고 그 뭐냐 나 그 하여간 신생아실에서 못살릴 수도 있다는거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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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진짜 완전 무너질거 같애 나도 몰라 내가 그런거 감정이입을 되게 잘하거든요 하여간 몰라 물론 그런 극소수에 진짜 씨가 마를 수도 있긴 하는데 그리고 그거래요 그 건강하게 씨를 유지를 하려면 사실 그 정기적으로 그 정기적으로 뭔가 좀 그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그 남자로서 건강하다는건 내가 아는거죠 응 내가 그런 그 나름의 그런 체크는 하고있기 때문에 지태님이 얼른 결혼해야 지금 애를 낳아도 자식이 스무살이 돼도 지태님이 50인데 근데 사실 그래 그 하긴 내가 이제 지금 글로벌로 30 딱 30 이니까 내가 지금 글로벌로 딱 30 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 하 하여간 그냥 되게 생각은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렇다 요즘은 이게 그 결혼에 대해서 정말 약간 그거 거든요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그냥 보이는 걸로 끌려서 사귀는 거 막 보이는 걸로 끌려가지고 어 너 이쁘다 어 너 잘생겼다 어 너 귀엽다 그러면서 사귀기 시작하는 걸로는 진짜 유통기한의 한계가 있어 아니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질릴 수도 있어요 그 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진짜 외모로 보고 그 사랑하는 건 한계가 아닌데요 그 사랑이 식으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사귀는 커플이 권태기가 오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 오랫동안 사귀는 커플이 권태기가 오다 보면 그럼 또 결혼을 안하고 헤어진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최근에 몰라 이제 그 최근에 그 헤어진 분들 좀 있잖아요 최근에 좀 헤어진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건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건데 이게 사람이 그 뭔가 맞춰가려고 하다보면요 결국은 끝내 맞출 수 없는 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감당해서 감당하고 평생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그 거를 생각을 하다보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면 이제 뭔가 안 맞는 게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끝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요 이제 결혼하고 살려면요 가정생활은 진짜 편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하고 사실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부정을 하죠 어 왜 자꾸 근데 왜 내가 요 오른쪽에 지금 이 자막창을 내가 그 켜놨을까 그래서 음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잠깐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렇게 잘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이제 나중에 늙어서도 늙어서 진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 흔히 몰라 내가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결혼을 한대 그런데 전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 부부관계는 전우관계나 마찬가지다 평생을 함께해야 할 전우다 그러니까 서로 남편이자 아내이자 또 친구이자 뭐 또 나이 차이가 있으면 오빠 동생이자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동료로서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은 결혼에 대해서는 좀 그쵸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심각하네요 응 이래저래 심각하고 그렇다고 해 내가 뭐 너무 늦게 막 결혼하고 뭐 그럴 거는 아니니까 이게 무슨 빵이지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찍어 먹어야 돼 가족이 돼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관계면요 자식이 스물됨 스물되면 부모님이 50이래 근데 요즘 세대가 이제 결혼을 조금 이제 점점 더 늦게 하니까 더 벌어지잖아요 그 더 벌어져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더 그게 되는 거죠 이제 관계가 서로 더 벌어지니까 더 벌어지는 관계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40대 애가 나올 수도 있대요 아빠 되는 평균 연령이 한 40이 된대 요즘은 그래서 그런 시대도 이제 대비해야 하죠 음 그것도 좀 대비해야되고 그거는 이제 막 옛날에는 한 60에서 한 70정도 되면 막 네